잠깐! 영상 보시기 전에 12월 15일까지 구독한 분들께 천만원치의 컴퓨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 클릭한 다음에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다시면 천만원치의 컴퓨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영상 재밌게 해보세요. 짜넷! 정윤하산 제애널입니다. 불회입니다. 이 형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. 너랑 찐따였지 않느냐? 그래가지고 그걸 반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찬 시절 때 찐따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증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. 일단 이게 제일 일기장이거든요. 근데 잘 그렸다 이때. 이거 본인이 그리신 건가요? 이때부터 그거였지. 만화가의 꿈을 딱 키우는 그 시절. 이색별. 이색별. 누가 해? 양주한 애도. 안녕? 생일 축하해. 중학교 가서도 맞지 말고 생일이 지났지만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. 이색별. 나를 좋아했나 보네. 아니 오늘 많이 또 아니었을까요? 그날 많이 또 아니었어. 이색별. 이색별. 러시아사람이 가요? 이색별. 딴 봉을 하네. 이색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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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. 말하는 거야. 이색별. 중학교 자기가 안녕. 널 죽여버렸는데? 이색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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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던 애가 눈 감아, 이 새끼야, 이래가서 이래 가지 눈 감은 거 같은데? 내가 얘랑 싸웠었거든? 내가 얘랑 싸웠었단 말이야 내가 애를 이렇게 푸업, 위로 쏴는데 그냥 오오오오!!! 본인이 그렇게 나아가신 거 아니야? 소변 검사 오늘 1교수 하는 도중에 어떤 선생님이 와서 소변 검사를 하였다 어떤 애들은 5분 정도 지ывает 하나, 둘, 쉬 interests 5분이란지나? 컴퓨터를 하면 개인정보와 유출되거나 컴퓨터를 하고 나면 살이 찌고 피곤하고 눈이 안 좋아지 컴퓨터에 중독하면 사람들을 해치고 금품을 훔치거나 심각한 폭력을 하고 컴퓨터를 할 땐 자제를 바로 해야 하다 금품을 훔쳤나요? 저런 걸 어떻게 해?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우리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성실한 행동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질문을 열고 언제까지 해? 이런 새끼가 싫어 지금 유튜브라고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가족이랑 공원으로 갚았다 그림이 낫으로 뭘 죽이는 건가요? 아버지 효자선으로 등 밀어드리는 거잖아 어디가? 어디가? 나 평판이 너무 안 좋았나 본데 원래 롤링페이퍼면 좀 길게 써주는데 애들이 한 줄 이상을 안 넣네 넌 조용해 넌 조용해 초등학교 때 님 도로로였나 본데요? 저 짜기 콘텐츠 밥이랑 먹으러 가자 투어 울어? 형님 이 시어로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ㅋ 반상의 나라로 새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것 모험의 나라로 새요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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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